미얀마 루데야 복잡하다 아시안 용지 가게래 폐야떼야 당가고 아시안의 용지를 안 돼 세익세대나 안에는 아포로와 훈이 짜리하고 두이송게니 야스로 이 골든빵말래 옥카피하고 비행사움비서 아포로와 라야고 비도 고세꼬바 당가야 되고 주여서 순삭 순삭에 나고 아 시바니 미얀마 군두를 위해서 이 어 오크 페아 를 초청해서 미얀마 에서 아 보드 팍에서 이렇게 어 사람들이라서 기도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어 버텀 마정 후다니 라가 크리아 때 어 또 99명의 스님들을 초청해서 식료품을 도네이션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또 99명의 스님들을 초청해서 식료품을 도와줍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가 돼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지금 이 기회에서 몇 년이 되었을 때 정말 완벽합니다. 앞으로도 도네이션 할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그런 곳들 그리고 필요한 곳들에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더 많이 도네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도네이션과 도네이션 많이 할 수 있게 절대 골또방 잊지 마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고 골또방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우탈렛이 흘리롭고 미아지씨 말해 다짜온몰로 골든파구 라이악 아피보 아떼 아피보 아떼 아피보 아떼 아피보 아따 아피보 아따 아피보 아따 아피보 아따 아피보 아따